이 친구가 수능 전날에 축구게임을 했어요 게임하지 마라 내일 수능인데 왜 게임을 하고 있냐 어떤 패디 입고 오잖아 엄청 추운데 반팔 대막 영어시험이 되는데 이건 이 자리에 이명하게 앉아서 힘들다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어렵더라 이런거야 2014학년도 수능 만점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외대부고의 천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진콜을 소개해드릴게요 남자였는데 이름은 백이라고 할게요 백 이 친구가 특이한게 뭐냐면 아이폰을 엄청 썼어 4였나 5였나 5에스 그래서 요만한거 들고 다닐서 맨날 맨날 이러고 다닐어 맨날 이러고 다닐어 뭐하는지 봤더니 핸드폰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기업이나 경영관련 블로그로 한 60개 정도가 등록돼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다른 스펙이 필요가 없어 거기서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써도 어떤 문장을 인용하지 않아도 자기가 문장을 쭉쭉 써낼 수 있었던거야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어요 완전 블로그 엄청났어 이 친구가 수능 전날에 축구게임을 했어요 수능공부를 많이 안했어요 전날 축구게임하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 걱정했어요 게임하지 마라 내일 수능인데 왜 게임을 하고 있냐 방까지 와서 걱정할 정도로 근데 얘는 평탄했어 수툭도 나중에 풀고 애들 전체나 수툭 이런거 나왔을때 이제 따라 풀잖아 얘는 마지막에 그냥 풀고 3개년 기출 계속 초반부터 반복하잖아 보통 고3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수능 직전에만 기출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날이 됐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하고 바로 엽고사장이었어 아침에 부모님들 와셔서 막 응원해주고 선생님들 응원하실 때 저는 오돌오돌 떨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패션 자체가 반팔 긴팔 하나인가 보통 패디 입고 오잖아 엄청 추운데 깜짝 놀랐어 나 무슨 뭐 아니 남극에 살았나 그니까 굿굿굼이야 그냥 일반 티 하나 입고 후리하게 난 거기 그냥 그 감독관인줄 알았어 그날 일사수능 B형이었죠 첫 AB형 나눠졌었던 시절 국어 딱 봤어 저는 이제 4번부터 바뀌었거든요 5안에서 떨기 시작해 국어 끝나고 나서 너무 떨려 장문에서 무슨 레이저 지문이었는데 화가 피카소 레이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한도전이 유행했었거든요 무한도전 가위조가 있었는데 제가 GD하고 정영도를 좋아했었는데 형년도전 그룹이름이죠 해보려고 2014년 무한도전에 가위질 치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수능전에 일주일 전에 컴퓨터실에서 그걸 들었단 말이야 형돈이가 랩을 한다 헝 헝 헝 지용이가 랩을 한다 헝 헝 굉장히 이제 트랩비트의 중독성이 강한 노래였어요 제가 4번 문제를 딱 풀어보는 순간 화가가 그림삼을 형돈이가 랩을 한다 헝 헝 헝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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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삼이 그림삼을 어떻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이 형돈이가 랩을 한다 헝 헝 헝 헝 헝 저는 그때 바로 멘탈이 이제 YG로 가있었어요 바로 망했어요 국어부터 풀리지가 않아 뒤에 이제 소문의 벽이라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의 기록을 난 살펴보았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형돈이 그래서 국어 망했죠 그 다음 수학 수학은 나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1등급 받은 게 이제 현역 때 수학이었죠 수학은 그나마 나쁘지 않아서 풀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 때 그 28명 안에 저하고 같은 시간 5명 있었는데 그 전날에 선생님들이 절대 시험 얘기하지 마라 시험 얘기하지 마라 애들이 시험 얘기를 근데 보통 하잖아 다섯 명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시험 얘기를 안 해 진짜 침묵인 거야 찐 망했구나 애들이 개 망했구나 자기가 입 밖으로 야 너 몇 번에 몇 번에서 한 거 자신감 있어 어? 나 다른 건 맞혔는데 약간 30번만 좀 헷갈리네 그것만 확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두엽이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보통 답을 물어봐요 진짜 다섯 명이 딱 밥을 먹는데 침묵의 식탁 아무도 밥소리만 나 그 ASMR 먹방인 줄 알았어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아무도 그 전에 수학 그 격자점 개수를 묻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와 어? 너네 어머니께서 소고기 묵국 해줬구나 거의 그 요리비책이야 백종원의 요리비책이야 그니까 시험 얘기는 안 나오고 묵국 얘기하고 콩나물 꽁 얘기하고 시금치 얘기하고 그니까 나는 무슨 직업 적성 요리 시험 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은근히 내가 망했어도 수학 같은 건 어쩌고 답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애 다 나가네 28명 중에 22명 다 가는데 다섯 명이서 혼자 그 중앙에서 아무도 그들을 범죄가 안 해 어? 그 소고기 묵국 아우라 아무도 못 견뎌 한 명은 눈물이 나온 걸 눈이 새빨개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화장실에 갔죠 화장실 가니까 어... 방구석 신승범 방구석 현우진 난리 났어 방구석 한석은 야 대박 와... 야... 너무 시끌곰인가? 30번 125바야 야 그거 123이야 아 진짜? 아!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정말 내 귀를 잘라버리고 싶은 시점 임금닝기 당나귀가 그 동화의 소설이랄까? 여기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쟤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여기 닦는 척 하면서 손 씻을 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돼 물리적으로라도 극복을 해보려고 하지만 들리는 그들의 방구석 현우진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이미 국어 수업 치고 나서는 이미 끝났어 게임이 거의 미팅 나왔어 남았잖아 탐구 남았는데 이미 축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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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끝났다 야 야 재수다 야 강대 커트라임 몇이냐 여기서 아니 강대 지원을 그날 해버려 애들이 아 그 느낌들 그 소리 들리면서 너 강대 성적도 안될 거 아 샘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나 외대 보고 오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큰 자괴감에 빠지면서 나 나왔는데 저쪽에 이제 계단에 이제 백이 이제 딱 앉아있는 거야 먹고 요만한 도시락에서 먹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거의 망해서 상관이 없었어 야 백 너 그 오늘 뭐 약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약간 래퍼식 운영으로 느낌 어때? 근데 어렵더라 딱 이런 거야 걔가 좀 어렵던데?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어렵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들어갔지 대망의 영어시험이 됐는데 와 와 이건 이 자리에 이명하게 앉아있으면 힘들다 나 이렇게 생각해 이건 여기 김기훈이 앉아있으면 힘들다 나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일사영어 풀어보세요 그 체감 봐봐 빈칸 네모지자 딱 있잖아 31번 2만에 내가 심지어 손을 대봤는데 손보다 더 많이 가 손으로 한번 가렸어 근데 튀어나와있어 31번 넘어갔습니다 32번 넘어갔어요 두 문제 오케이 그 당시에 1컷 한 90초반이었으니까 오케이 야 야 90초반 나오겠다 33 넘어갔어 33 못 풀겠어 오케이 아 오늘 첫 야 오늘 처음으로 처음으로 영어커트라인이 91이 나오는구나 빈칸이 하나 2점이었으니까 3점 2개니까 오케이 92 오케이 괜찮겠다 34번 오케이 선택지는 가장 긴게 답일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이러면서 말도 안 된대 오수가 시작돼 어 가장 긴게 정답 아닐까 아 그래 처음으로 영어가 80점대가 1등급이라고 야 내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있겠다 대박 영어가 그때 해 25%인가 25%인가 정답률이 아무튼 어려웠어요 영어시험이 끝났습니다 와 표정이 가는 데지가 않아 영어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번엔 화장실도 조용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어 수학 끝나고 애들은 약간 해탈의 심정이야 그때는 강대가 나와 근데 영어 끝나고 화장실 가잖아 은근히 조용해 애들이 이제 현실을 깨달아 갑자기 엄마 생각나 그니까 볼림 보는 소리도 서글퍼 이게 객관적 상관물인가? 감정이입을 해버려 근데 그 집 백 친구를 만납니다 그니까 내가 은근히 딴 데 보면서 소변 반대로 할 뻔했어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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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에 메아리쳐 허공에 이제 나는 이제 서리법 날려져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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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어렵더라 이런 거야 아 진짜 많이 어렵구나 이거는 외대보고도 쉽지 않겠다 아 진짜 1.4 수능 어렵구나 이번에 사탐이 끝나고 줄에 맨 앞에 있는 애가 외대보고에서 같이 온 친구야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2외고 신청 안 한 문과 학생들은 갈 수가 있어 잠깐 대기실로 가 대기실로 근데 이 친구한테 우리가 인사하려고 난 제2외고 봐야 되니까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뒷모습만 난 보이잖아 뒤에서 그렇지? 여기서 눈물이 딱 오는 거야 와 그래서 이거 진짜 미쳤구나 동변상년이구나 소고기 묶고 그 친구가 눈물을 딱 흘려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바로 백이라는 그 친구는 저도 수능 만점자가 됩니다 만점자가 됩니다 정시로 서울대 교육학과까지 다 올 프리패스인데 수시로 붙었어 심지어 서울대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이게 뭔 기만이냐 물어봤는데 자기 딴에는 그 문제를 읽고 바로 그냥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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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푼대 그니까 우리 같은 기사미들은 이렇게 한다거나 극사인 거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봐라 5번부터 봐라 이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수학은 진짜 한 번도 막힘이 없었대 국어하고 영어는 체크할 때 어? 갸우뚱 한 번 목 이거 원투 한 번 돌아가는 게 이 친구한테 어렵다 그니까 어려움의 상대적 기준이었나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셨으면 고맙게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감사합니다.